총소리 코앞인데, 야권 200석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토요일 날입니다. 나경원, 권성동, 윤상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앞다투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야권이 200석을 차지한다는 그런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악범날치기, 대통령 탄핵, 식물정부 우려, 이거를 강조하면서 저희들이 밉다고 야당에 일방적으로 국회를 맡기는 건 위험하다. 최소한의 균형, 최소한의 저지선을 만들어달라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200석 주면 뭘 해도 되는 007 살인면허 같은 것을 얻었다 생각하고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반면에 김부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엄살이 지나치다. 이재명 대표는 읍소 전략에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읍소인지 실제인지. 먼저 이민찬 대변인. 국민의힘 내부는 어떻습니까? 임기 3년 차에 접어든 정부 집권 여당이잖아요. 누가 됐든 이 선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됐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수치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머지 남은 임기 3년 동안 최소한의 어떤 국민을 보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만 달라는 호소를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조사를 보면 수도권 등 또 낙동강벨트에서 오차범위 내에 있는 40개에서 50개 정도의 의석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최종 의석수가 판단이 될 텐데요. 정말로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대로 200석까지 갈지는 의무는 있습니다만 180석 안팎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저희가 어느 정도 민주당이 폭주하는 것만은 막아달라는 호소를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2년 동안 민주당에서 의회 권력을 180석을 갖고 아무것도 협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권 심판론에 가려져 있는 이 본질, 이 심판론, 큰 심판론에서 정권 심판론도 있지만 21대 국회 4년 동안 의회 권력을 쥐고 정부에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고 아무 개혁도 하지 않았던 민주당 역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기 4년 동안 민주당이 한 게 어떤 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어떤 개혁을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집권 여당이었고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었는데 그 4년 동안 어떤 국민을 위한 개혁을 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과연 떠오르는 것이 있느냐 저는 반문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한 번 180석을 갖고 200석을 갖는다면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탄핵 특검만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민생을 얘기하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또다시 특검을 발의하고 국조를 발의하고 민생론이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읍소 전략에 속지 말라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민주당 후보들의 여러 눈가리고 아웅 전략에 속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은 여러 가지 재건축 규제 완화나 여러 가지 일주택자 종불세 완화 이런 주요 이슈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들어서니까 공식 당론도 아닌 여러 후보들께서 이거를 하겠다고 프랭카드를 걸고 유권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왜 그동안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고 180석을 갖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냐. 저는 이 본질을 봐달라고 저희는 유권자 여러분들께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이민찬 대변인이 길게 말씀하셨는데 흥분하게 시간을 쓰세요. 글쎄요.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누구에게 있다라고 보실까요? 지금 현재 경제도 어렵고 민생경제 정말 어렵고 물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장바구니 물가 어려워서 장복이 무섭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국정운영의 책임이 전 정부에 있는 걸까요? 또는 야당에게 있는 걸까요? 사실 지금 중도층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결국 국정운영의 책임은 집권 여당과 현 정부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이 그리고 야권이 모든 걸 다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국민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의 회촐이 같이 들고 계시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200석 이런 거는 민주당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저희의 목표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단독 과반입니다. 단독 과반을 통해서 민주당이 그나마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호소인 것이지 200석이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야권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 여권에서 민주당이 200석이 될 것 같으니 또는 야권이 200석이 될 것 같으니 도와달라라는 읍소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것은 읍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200석 분석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목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단독으로 과반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지금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고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나마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절박하게 호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균형 있게 그리고 민주당을 선택해 주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공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200석 이 부분? 네. 저는 200석이 상당히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00석을 넘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민주당이 지난번에 3석밖에 못했던 부산에서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요. 한 절반 정도. 거기에다가 수영군과는 싸우는 바람에 어부질이 얼을 가능성도 있고 민주당이 부산에서는 좋은 후보들 많이 낸 것 같아요. 한 반 정도 보고. 경남도 지금 김두관, 김태호 싸움에서 김두관이 우세한 등등 좋은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서울의 영원한 국힘의 우세 지역이었던 강남에 강남을에서도 접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남부에서 국힘이 센 분당용인 이쪽에서도 접전을 벌이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경기 서북부에는 민주당이 거의 다 익인 것처럼 후보들이 그리고 어깨 힘주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좋아 보이고 충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전 지역이 많아서 200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리한 건 사실이다. 이거 국힘에서는 반성해야 되고 윤석열 용산에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2년 차, 3년 차 때 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압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지금 압승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지금 개헌 저지선에 몰려 있다. 이거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일 큰 문제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역시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중도층도 내가 본래는 국힘이지만 경제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찍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칠 용산의 오만한 거만한 대국민 자세. 이종섭 임명 그것 때문에 한 20%, 30%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만 거만하면 항상 국민들이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별 큰 그것도 없이 감옥 간 이유가 국민들한테 오만하게 보인 그거거든요. 반성을 해야 될 문제고. 그럼 대통령이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오만 거만을 했나? 저는 대통령의 의사 증언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진정성 있게 보는데 문제는 참모들에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참모들로 구성돼 있거든요. 실장이라든가 주요 참모가 전부 공무원 참모들로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납작 엎드려서 대통령한테 간신 역할만 한 겁니다. 지금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하고 마찰 빚어서 꼭 나 그만두겠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용산에서는 정말 전면 대개편, 내각도 말씀드릴 거 없고 이 정도로 굉장히 비관적인 결과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친구들 분위기는 180석 넘어 200석은 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서민 경제 파탄 났다. 3년은 길다. 이제 끝내자. 서민들의 삶이 고단하니 조국과 같은 선명성 있는 정치인에게 열광하는 것이다. 전 정권 또 못했지만 현 정권은 더 못하고 있다. 이런 글이 있고요. 반면에 범죄 혐의자보다 고집센 검사가 낫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고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힘들어진다. 국무총리 해임가결, 행안부 장관 탄핵, 단독 입법 간행, 대통령 거부권 도돌이표 또 보라고? 이런 의견이 있고요. 국정운영 책임은 발목 잡은 의회 다수당 책임도 무시 못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박원석 위원장님.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은 어렵겠죠. 지난번 총선이 사상 최대의 승리였는데 그때 민주당 단독으로 180석을 했습니다. 비례위성정당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열린민주당 3석을 나중에 흡수해서 183석이 됐었는데요. 그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야권 전체로 보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 왜냐하면 조국신당의 포션이 있는 데다가 조금조금하지만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이나 이렇게 보면 아주 불가능한 얘기도 아닌데 그만큼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정권 심판 이외에 프레임이 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억지스럽게 무슨 2조 심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어리석은 얘기인 게 심판은 선거에서 야당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당은 심판을 얘기하면 안 돼요. 여당은 국정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말하고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정치를 안 해보시고 선거를 안 해보셔서 그런지 아니면 감정적 고리기 이재명 조국 두 분한테 깊어서 그런지 여당 대표가 심판을 들고 나오는 순간은 우리 선거 졌다고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선거 전략상 무리하고 부적절한 그런 프레임을 얘기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200석이 만약 되면 정상적 국정운영 수액이 불가능해져요. 개헌 저지선도 깨지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깨지고 그러면 지금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어 있는 많은 휘발성이 있는 법안들이 다 통과될 거예요. 이른바 각종 특검법들. 그러면 국정운영 못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포기하든가 아니면 야당의 국정운영 주도권을 내주고 야당과 손을 잡고 일종의 중립내각 형태로 남은 임기를 채우든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자초했습니다. 본인이. 보통은 심판론이 거세게 이뤄도 선거 때 몸을 낮추고 또 몸 낮춘 상황에서 상대의 실수도 있고 뭔가 이게 더 책임 있게 국정운영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만회가 되는데 선거 중반에 막 불을 질렀어요. 이종섭 대사 사태도 그렇고 의정 갈등도 그렇고 아니 오죽하면 의정 갈등 대통령 담화문이 나왔을 때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멸종하는. 뭡니까 이게. 지구에서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행성을 바라보는 소행성을 바라보는 멸종된 공룡의 심정이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후보자들 사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거는 대통령의 실패로 빚어진 결과고 그로 인해서 총선 결과가 나온다면 정상계획 국정운영성이 불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